그래서 이 도형도 보게 된다면 동일하게 이 도형으로 봤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복합기지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를 볼 것인데요 이 자리가 1차, 2차, 2차, 3차, 3차, 4차 작성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현재 이번 예시로 봤을 때는 1차, 2차만 작성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1차는 동그라미고 2차는 세모죠 그리고 3차는 네모고 4차는 S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차, 2차의 내용을 좀 본다면 1차, 2차의 동그라미 세모죠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이었다? 다혈, 담즙질로 가장 외향적이고 타고난 리더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복합도형에 있는 내용들을 약간 서술형으로 작성해주면 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본다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사용하는 복합도형으로 기질로는 다혈, 담즙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장 외향적이고 타고난 리더자다 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의 약한 조립성과 생산성을 세모로 인해서 보완이 되며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잘 맡습니다 그러나 이 유형들은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스타일로 자기 과시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쉽게 분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그 12가지 복합도형의 내용들을 약간 서술형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렸던 도형 그리고 타인의 받았던 도형들을 보고 복합도형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을 해주면 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1차, 2차 외에 만약 이분이 나이가 45세다 45세나 46세라고 봤을 때 1차, 2차 도형 외에 이제는 2차, 3차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차, 2차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고 그 밑에 이제 삼각형과 네모에 관련된 지금 현재에 나타날 수 있는 성향은 이쪽이다라고 해서 내용을 이곳에 작성을 한번 더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번 이런 형태로 동일하게 서술형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